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대한민국 트롯 열풍을 주도하는 미스트로던 진선미 출신 송가인 정미애, 홍자가 합동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드리머스 컴퍼니는 오는 9월 3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세 사람이 의기투합한 합동 콘서트 꽃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는 이번 콘서트로 송가인 정미애, 홍자의 팬 뿐만 아니라 모든 투어 팬들에게 두고두고 추억에 남을 소중한 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콘서트는 tv조선에서 추석 특집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스트로던 진선미 출신 송가인 정미애, 홍자가 합동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